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역 빚을 진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소울음 돋는 우주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고이케 히로시지움, 이정환 홍김, 나무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운이 풀리는 우주의 엄청난 비밀법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버릇으로 인생이 바뀌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주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행위는 소원을 이루는 첫걸음인데요. 목소리도 파동을 가진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다양한 소리의 조합이 우리의 목소리나 말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소리의 조합에 의해 에너지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리의 조합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달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요. 바보, 멍청이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말의 의미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말에 실려있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발신하고 좋은 말을 수신함으로써 좋은 에너지를 발신하고 좋은 에너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종이 한 장으로 말버릇을 바꿀 수 있는데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나요? 또 몇 번을 말하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적인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좋은 말버릇이 습관에 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버릇으로 돌아와 버려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얼거리는 자학적인 말버릇이나 꿈꾸는 듯한 말버릇 또 무엇인가를 막연히 바라는 말버릇을 종이에 다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으로 하나씩 X 표시를 해서 지어보는 것인데요. 전부 지웠으면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한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대로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돈은 있어 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리 없어가 아니라 나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으면요 종이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두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정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요 그 10배 즉 10번은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하면 됩니다. 일단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우주에서 온 힌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 온 힌트는요 대부분 그 순간에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았을 때 아 그건 역시 우주가 내게 보내준 힌트였어 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에 익숙해지면요 아 이건 곧바로 실행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에서 온 힌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요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마음 속에서 문득 떠오른 것이 우주에서 온 힌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일단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세계와 미래가 있습니다. 힌트이든 힌트가 아니든 간에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힌트를 얻어 행동하면 결과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또 힌트를 얻어 행동하면 또 결과가 나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앞에는 주문이 실현된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해지는 버릇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불행한 인간이야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 대신 행복과 긍정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불평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만을 중얼거리면서 지내야 하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한 달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불행이 뭔데 맛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행과는 인연이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한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불평불만이나 험담을 일절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마디의 험담이나 불평 또 부정적인 말도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말을 단 한 마디라도 한다면요 그때부터 다시 한 달 동안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불행해지는 버릇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합니다. 행복해지도록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요. 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왠지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이럴 때에는 그 주문이 과연 진짜 주문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게으름뱅이입니다. 사실 마음은 뇌로부터 오는 신호인데요 뇌는 사람에게 행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려서 살아가게 하는 신체기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활동을 하지만 쉴 때는 즉시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목적지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쉽게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뇌로부터 신호를 받아 작동하는 우리의 마음도 가능하면 쉬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요 주문을 내고 힌트도 얻었어. 하지만 행동을 할 수 없어. 왜 움직일 수 없는 거니? 이렇게 물어본 뒤에 서두르지 말고 편안하게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그건 뭐뭐이기 때문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에요. 자신을 원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조금씩 호전될 것입니다. 돈은 믿는 만큼 돌아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라. 부자인 나 자신을 먼저 선택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즐겁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쓰기 위해 돈을 직접 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세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과 타인이 모두 즐겁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우주에 돈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주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아 이 상황에서 돈을 쓰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지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힘들어지는 건 싫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힘든 상황이 오면 내가 책임을 지고 벌면 되니까 안심해. 만약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대처할 테니까 내게 맡겨두라고. 돈이 없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우주를 100%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우주는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대의 능력을 제한없이 발휘하게 해줍니다. 돈은 풍요로움의 에너지가 실린 종이쪼각인데요. 사람들은 돈을 통하여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에너지는요. 강물과 같아서 흐름을 막으면 안 됩니다. 돈이든 사랑이든 모든 것은 시간과 같아서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흐름을 막으면 멈춰버리는데요. 돈을 받는데도 허가가 필요하지만요. 돈을 쓰는 데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돈을 받을 때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돈을 쓸 때도 기쁜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돈을 쓸 때는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공유하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기쁨을 더욱 증폭시켜서 보다 큰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안겨줍니다.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와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원하기 때문에 일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커다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과 돈은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풍요로움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므로써 감사를 돌려받고 돈을 벌어 자신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일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렵고요. 돈을 벌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즐겁기 위해 또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일에 몰두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대부분 반경 10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주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주문을 보내야 보다 큰 소원을 이루기 쉽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커다란 에너지가 주변을 감싸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에너지에는 좋은 에너지가 날아옵니다. 커다란 성공은 발치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운이 술술 풀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